그쪽도 반쪽이지 우리 형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안 계셔 근데 나를 아끼는 것만큼 형을 비워 할아버지보다 형이 더 좋은데 나한테는 겁쟁이도 형처럼 그럴 수 있을까 형이 내 망토한테는 섭섭한데 선우라고 망토가 됐다니까 다행이야 선우라고 죽는 사람이야 바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다행이야 그 빛랑 무의 그 빛을 거두고 그 빛을 거두고 목 genere에 그를 골고 beaut 그렇게 또한